78살 A씨는 지난 3일 낮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은 팀장인데 할아버지의 예금정보가 노출돼 안전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팀장이 시키는 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1억 원을 찾아 알려준 계좌에 입금을 하려고 다른 은행에 갔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은행 청왕경찰은 송금을 중지시켰습니다. A씨가 동생에게 입금한다고 했지만 A씨와 성씨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상담실에서 안정을 취하게 되자 A씨는 자초지정을 털어놓았고 청왕경찰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할 뻔했던 1억 원은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모은 전재산이었습니다. 청왕경찰 13년 차인 김성수 씨는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인터뷰를 정중히 사행했습니다. 진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공로로 김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전역에는 한글이 하자고 그런 건 안 하더라고. 좀 수월하면 내가 찾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고맙다 그런 거지 내가 고맙지.